같이 경쟁하면서 나가는 거고 저는 저대로 우리 손님들 서비스를 계속 해나갈 거고 또 제 본심 그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그렇게 우리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어요. 끝까지 나는 샌디에그에서 5년 교습학교 하고 있었어요. 한국 사람들 그리고 교통위반자 학교하고 같이 경험하고 한국사무소 샌디에그에서 제가 했죠. 물론 어려웠죠. 맨 처음 한 가게를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은 그냥 먹고 사는 거지. 씩껏 말아주면은. 데어리 라이프야. 그러면서 1800년대에 우리 여기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지.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크리스피크림이 들어와서 문을 닫게 되면은 쟤네들이 더 좋아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. 우리 사람들 이상하지.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그래서 전 회복이 됐다는 거야. 저희가 계속 비어 있으니까 무엇이 들어올까 하고를 걱정하다가 어떤 분이 뭐 매미 어쩌면 이태디식당에 들어올 거다. 그래서 이태디식당 괜찮네요. 이제 이러는데 어떤 손님이 아니다 이태디식당이 아니라 크리스피크림이 들어온단다. 그래서 이태디식당은, 그리고 이태디식당이 되어있는 거에요. 그래서 온라인에서 전주가 왔습니다. 그 날, 이스라엘 에서 20,000 돈을 준다. 이 돈을 준다. 이 작은 돈을 준다. 그는 이 본회의 한가인으로서, 그가 왔습니다. 그리고 이 돈을 준다. Q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만약에 저게 다른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할 줄은 않았을 텐데 바로 코앞에 같은 파킹닷에 여니까 저보다도 손님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. Q. 그 비어랜을 실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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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? Q. 일상 사실 서들이 작은ios우apper부터 큰 집에서 사는 작은 집에서 사는 공간을 얻고 김상현스는 어떤 집에서 가장 큰 집을 얻게 되었는지 다른 집에서 제일 중요한 집에서 그녀가 저의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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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